지난밤 갑작스레 장대비가 퍼부은 충북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불어난 물에 6살 어린이가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충청 지역 BPN은 CJB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막이 하나 둘 도미너처럼 쓰러지더니 거센 물살에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축제용으로 비치한 콘테이너 샤워실은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축제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보시다시피 행사용 천막 안까지 물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지난 비구름이 남아하면서 충북 전역에 최고 200mm 넘는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괴산군의 피해가 집중됐는데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마을이 고립돼 주민 2명이 긴급 구조됐고 쏟아진 토사로 도로 일부가 훼손돼 밤샘 복구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보은에서는 6살 난 어린이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지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옥천의 한 과수농가에는 공사 중이던 태양광 시설물이 쓰러지면서 과실수를 덮쳤습니다. 기상지청은 오늘 오후부터 비는 그쳤지만 계곡과 하천에는 물이 불어 범람 위험이 있으니 주말 동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M 뉴스 김우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